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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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 서른여섯.. 지금 서른여섯이에요. 마스크 잠깐만 내려봐. 얼굴 좀 없어. 음.. 오케이. 하.. 나는 이 사주로 만약에 궁합을 본다 그러면은 난 그냥 결혼하지마야. 음.. 근데 날짜를 잡으신거 맞아? 네. 언제로 잡았어? 12월 17일이야. 어? 12월 17일이야. 17일? 어.. 아.. 언니는 언니가 쥐고 누군가를 흔들고 언니를 많이 따라줘야지 언니가 마음이 편안한 사주는 맞아. 근데 이 상대방 남자분도 만만치 않은 사주야. 연애할 때 혹시 좀 많이 싸우거나 그러냐 의견 충돌이라던가 이런거 없었어? 자.. 결혼하고 나면 그게 더 할거래. 자.. 남자분 사주도 지기 싫어하는 사주가 맞아. 근데 나는 결혼을 해봤고 지금 해갖고서는 이제 부부로 살고 있고 언니는 이제 할거라 그랬잖아. 연애했던거와는 전혀 다른게 바로 결혼이거든. 자.. 이 사주는 두 분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연애할때도 많이 의견 충돌이나 싸웠을거다. 근데 결혼하면은 더하면 더했지 덜했진 않을거다. 남자 사주에도 내가 이겨먹고 가야되는 사주가 분명히 있어. 그러면은 자.. 잘못하다가는 집안에서 뭐가 날라다니거나 날라다니는건 무슨 뜻인지 알아? 어..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싸워야 된다거나 둘중에 누군가는 집안을 지금 나가야되는 형국이라고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난 안이올시다야. 근데 날짜를 이렇게 잡아놨다고 하니까 17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 뭐 이거를 막말로 점 한 번 봤다고 엎을 수도 없는거고 청첩장이고 뭐고 이미 다 준비는 돼 있을텐데 자.. 내가 봤을때는 나 냉정하게 얘기한다. 이혼하실거에요. 나 그렇게 밖에 안 나와서 그래. 아주 미안해.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졸라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할거야. 근데 자 그게 있어.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하는게 아니야. 어떤 사주는 두 번을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결혼을 해야지. 누군가는 또 세 번을 결혼해야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본인 좀 어느정도 성향에 맞게 아예 정말 착한 남자 있잖아. 나한테 다 져주는 남자. 그런 남자를 골랐어야 되는데 결혼운은 내년에 들어오는게 맞지만 본인한테 그 결혼운이 들어왔다고 다 결혼하는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봤을때에는 언니가 와있으니까 언니 위주로 얘기하는거야. 자 사람 잘못 골랐네 소리 나와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게 답이야. 우리 할머니가 주는. 그리고 자 잘 생각해야돼. 남자마다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집 밖에 나가면 내 남자 아니라고 생각해야돼. 집 안에 들어와야 내꺼야. 그냥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셔? 그렇지. 뭐 결혼을 해서 내 남편이 바람이 났대. 뭔가 이상해. 이걸 참고 살 자신이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거야. 왜냐 이 상대방의 남자분의 사주 속에는 결혼 두세 번이 이미 들어있어. 그리고 이 사주는 일부 종사 사주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 참으면은 근데 밖에 다른 와이프가 있어야 돼. 이 사주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일부 종사 못한다. 이 사주에는 이혼을 하고 만나는 사주도 들어있다. 이거인 거거든. 그러니까은 한 여자 일부 종사 결국은 못한다. 상대방의 사주는 이렇게 나와요. 궁금한 거 물어봐봐. 좀 충격적이야? 그래도 계속 이러고만 있길래 미안해. 나 나오는 소리는 해줘야 돼서. 어 아니 연애 때부터 많이 부딪혔을 텐데 결혼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 그냥 이 사람 아니면 서로 안 될 거 같아? 아니면 나이가 좀 그러그러하니까? 그냥 한 번 깨서 한 번 엄청 크게 싸우고 헤어놨다가 다시 또 만나고 다시 또 만나고 계속 그랬어요. 응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혼 시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겹친 거예요. 딱 하나 뭐 이 사람만을 본 게 아니라 다들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어 이제 이 사람이 한눈에 뿅 가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거 다 이렇게 상황도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새 보니 사람들이 식장 앞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정신 차려 보니 결혼식 다 끝나 있고 이런 거 어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응 응 약간 아팠을 때 챙겨준 거 응 그게 좀 많이 큰 것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들어봐도 이 남자의 좋은 부분만 언니가 지금 나한테 막 얘기를 해준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어 난 절대 어 그래 잘했어 이 소리가 진짜 안 나오거든. 아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 또 초치기 생겼네. 언니가 바뀌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없고 이 남자 또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서른여덟을 그렇게 살았고 서른여섯을 그렇게 살았어. 어 안 바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하겠구나 이혼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나오는 말은 해야지 어 충격을 주려고 충격을 받으려고 정말 물어본 건 아니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뭐 다른 집을 가던 우리 집을 어떻게 하다가 다시 오던 나는 나는 이혼 그렇게 저렇게 해서 했어요 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이 사주가 채 3년을 넘길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약간 초치는 건 있는데 저는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생각도 같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요즘 세상에 이혼도 다 하기도 하고 이 생각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혼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상태에 아 이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아 헤어질 수 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10% 정도는 갖고 있어요. 아 그래 약간 아예 없는 것보단 낫다. 그 퍼센테이지를 아예 안 갖고 있는 것보단 낫다. 이러고 보아하니 내가 초치는 소리 한 마디 더 할게. 나는 소리는 해야 되잖아. 그 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언니는 한 번 갔다 온 남자랑 다시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상태로 만약에 이혼을 한다 언니는 한 번 갔다 온 거 맞잖아. 그래서 비둥비둥하게 그러니까 뭐 눈높이를 맞춰서 결혼해야 집안도 대략 맞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언니의 사주 속에는 차라리 한 번 갔다 오고 많은 좀 이해심이 있고 한 번 갔다 왔으니 무언가를 이해를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왜냐 안 갔다 와 본 사람보다는 갔다 온 사람들이 어쨌든 경험을 했겠다며 다 아는 거야. 이럴 땐 내가 져줘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본인도 알게 돼 그거를 그래서 한 번 언니 사주에는 언니 사주 속에도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자 언니 사주에도 한 번 갔다 온 남자랑 결혼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 언니가 비록 초혼일지언정 근데 이미 결혼 날짜는 잡혔어. 그럼 언니도 갔다 오게 생겼구나. 근데 두 번째는 나을 수도 있어. 시원하게 그냥 우리 한 번 갔다 오자. 이 말이 조금 뭐 위로는 안 되겠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초혼으로 살아야지 그게 뭐 이제 초혼부터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결혼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언니는 그 케이스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아 이혼 흠도 아니고 시원하게 뭐 한 번 갔다 오면 되지. 그리고 혼인신고는 어떻게 되셨어? 안 해요? 응. 하지마. 우선은 해두지마.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그러고 애 갖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 애가 있는 돌씨인가 애가 없는 돌씨가 또 다르거든. 그것도 생각 없어. 응. 그렇기 때문에 애도 빨리 가지지 말아야 하고 3년은 혼인신고를 하지 말으면서 차라리 지켜보는 게 나는 그게 지금 지혜롭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와. 저도 그래요. 약간 연수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 100%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뭔가가 꽂혀 있었을 때 내가 그때 준비해서 정말 내가 이제 애가 생기면 이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지. 전 또 생각에 그 애는 무슨 죄이며 그렇지. 만약에 생겼으면 나는 그 애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응응응응응. 애한테는 응응응응. 그렇게 책임을 지지 못할 바에는 애초에 그런 걸 계획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고 응응응응응응. 계획을 해서 생겼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응응응응. 내가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책임 어느 정도 내가 그 믿음 그 사람에 대한 한국와 느껴졌을 때 그때 혼인신고도 마찬가지 애도 마찬가지 응응응. 그러지 않으면은 언제든 이혼은할 수 있다 응응. 잘 생각하고 계시네. 정답은 이미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려줬고 그걸로 지혜롭게 풀어가는건 스스로가 돼야돼요. 네. 이게 뭐 위로의 말이 될 este 모르겠다만 두 번째는 언니도 첫 번째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하면은 분명히 경험이라는 게 생길 테니까 두 번째는 아 결혼이라는 게 이렇구나 현실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언니의 뭐 승깔이나 직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내려는 갈 거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물인 자가 세계가 아니야 어마어마해 진짜 나도 이미 이제 결혼 4년 차 내년에 5년 차 들어가는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남편 때문에 진짜 열받는 거 좀 짜증나는 이런 거 생각하면 난 TV 지금 몇 대 진짜 난 때려 부셨어야 되거든 왜냐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TV야 핸드폰은 이미 난 몇 대 부셨어 내 것도 부셨고 내 남편 것도 부신 적 많거든 나 나도 승질이 그 정도야 근데도 내 사전에 나는 이혼은 없다라고 생각해 왜냐 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는 태어났어 우리는 태어났어 근데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 나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 오빠와 나를 아빠 혼자 키웠어 젊은 나이에 본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이제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들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개짓을 하든 뻘짓을 하든 나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난 그 생각으로 그냥 나만 보고 살자 이런 생각이 난 지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만 보고 살자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내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나도 하나거든 그나마 집구석에 들어올 양반은 있어 조금 덜 외로운 건 맞아 그래도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결혼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 또한 있다 내 성질도 몰라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내가 뭐 성과를 쓰게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다만 남들은 나를 굉장히 착하게 보고 순하게 보고 이런 것도 있는데 꼴통이야 나 그 꼴통이 씨 나올 때가 있거든 참을 인자를 많이 새겨서 지금 여기까지는 왔을 수도 있어 나도 근데 그 위기 이혼위기 나도 많이 겪었거든 근데 나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야 내 남편이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필지언정 난 이혼 안 해 피든가 말든가 난 그 생각이 지배적이거든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 나 또한 근데 나도 그러고 어쩌저쩌 살거든 나보단 난 거야 내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사람들이 남자들이 꼭 그 얘기를 하더라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 헤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 결혼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은 직업 때문에 걸리는 거야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다는 그 직업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렸었거든 나는 남자들이 그런 부분으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연애는 어렵지 않게 했었어도 나는 결혼이 참 힘든 케이스였거든 연애를 했었어도 좋았어도 나보단 난 거라고 생각해 나는 왜냐 사람들이 직업이 어때서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 나보단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조언을 해주자면 언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혼인신고도 좀 늦게 하고 그리고 애도 정말 천천히 아예 가질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지켜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되셨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